오늘도 꽃샘추위가 이어졌습니다. 내일 아침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 낮부터는 차츰 추위가 풀리겠습니다. 울릉도와 독도에는 새벽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.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. 오늘 낮 동안에는 추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낮게 출발하면서 쌀쌀하겠고요.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에 평년 수준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. 다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에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. 내일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없어서 파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경북 동해안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요.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울릉도와 독도에는 새벽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. 이 새벽 사이 차가운 공기에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.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. 내일 맑겠습니다. 아침 기온 1도에서 5도, 낮 기온은 14도에서 17도입니다. 울릉도와 독도에는 새벽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. 이후에는 맑겠습니다.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. 아침 기온 울릉도 4도, 독도 6도, 낮 기온은 울릉도 11도, 독도 10도입니다. 동해 먼바다에는 오전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. 그 외 동해상은 맑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.5미터까지 일겠습니다. 모레부터는 낮 기온이 20도를 넘어가면서 따스하겠고요.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